국제개발협력행조 지파운데이션 대표 박충관은 가수 영탁의 팬모임 산타클로스가 지파운데이션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나는 너의 산타 캠페인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이를 밝혔다. 가수 영탁의 팬모임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방임, 학대, 부모의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들에게 각자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파운데이션의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나는 너의 산타 캠페인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부. 우리 주위에 소외된 아동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. 산타클로스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동들에게 산타가 돼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고 싶어 캠페인에 참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. 지파운데이션 전재현 팀장은 보육원 아동들도 다른 아동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기뻐할 보육원의 아동들을 위해 지파운데이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. imo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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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os